에버랜드로 순간이동 해보겠습니다 에버랜드로 순간이동 해보겠습니다 하나, 둘, 셋 첫! 짜잔! 에버랜드! 일정 알려주시겠어요? 저희 그린비의 스테이지에 가서 공연 기획자 체험을 할 거예요 공연 기획자 체험 그 다음은요?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문 앞에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해서 그러니까 사진 찍는 게 먼저야 사진 찍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할 거예요 한번 또 들어가서 켜볼게요 짜라란! 이제 저희는 입장합니다 기분이 어때요? 좋아요! 네 오, 이거 너무 예쁘다 사람이 진짜 많은데 너무 신나 잘 쫓아가 잘 따라가 어디 가시죠, 시연 씨? 저희 지금 공연을 보러 갈 거예요 야, 전부 너무 얼빡샷이잖아요 이런 거 안 돼요? 너무 얼빡샷이에요 아, 깜짝아 저희 지금 뭐하러 왔죠? 저희 공연 보러 왔어요 누구신데요? 공연 보러 왔어요 동영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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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찍는 거야? 왜 찍는데? 편집하겠구나 저희 원래 롤링 기다리다가 줄이 너무 긴 거예요 롤링 앤더 딥 롤링 앤더 딥은 노래라니깐 그렇게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더 안녕하세요 위험해요 어떠셨나요? 재미있었어요 어떠셨나요? 저는 개인적으로 옆에 탄 유진이가 조금 무거웠습니다 버거웠어요 무거웠어요 버거웠어요 저 재미있었어요 빨리 가요 이 형의 소원을 들어주러 왔어요 저희는 네 수고에 1000삶 hosting 이 형아 타게 된 소감이 어때? 좋죠 지금 시크릿 주즈를 털 6 electronically 야! 괜찮다!! 표정 관리 안 하시나요? 야! 괜찮다 야! 이영하 재밌다 지금 넘치죠 끝났습니다 저희는 어디냐면요, 바로 바이킹을 타러 왔습니다. 바이킹 맨 뒤에 타려고, 근데 솔직히 40분 안 기다린 것 같아. 그러면 기다려보고 한번 타고 돌아오겠습니다. 이번에는 동물랜드에 왔는데요. 제가 처음 만난 동물은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. 여기 마다가스타 펭귄에 나오는 귀여워. 다람쥐 원숭이랑 알락고리 여우 원숭이에요. 야 근데 너무 귀엽다. 너무 부드러워 보이네. 여기로 와주시는 거예요?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저희는 기념품 샵 갔다가 이제 셔틀버스가 있는 정문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. 저 호랑이 왜 이렇게 좋아해? 자 여러분, 아아! 아 오지! 자, 유진이가 이걸 뽑을 거예요. 저희 다 같이 맞출 거거든요. 저는 맹구 나왔으면 좋겠어요. 맹구. 맹구. 아 이거 뽑는 거야. 저는 제 하겠습니다. 저는요. 순이를 보고 싶어요. 저는... 아이고. 저는 짱구 나왔으면 좋겠어요. 짱구. 저는 유리를 뽑고 싶어요. 아유. 알쓰. 랭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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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리예요. 저는 짱구는 못 말려의 모든 인물을... 아, 시연이랑 커플템. 나이스 샷. 아싸. 유진이랑 저랑 커플템이에요. 커플 유리. 랭구. 아, 안녕하세요. 저희는 이제 다 탔습니다. 끝났어요. 네. 시간이 다 끝나서 저희는 이제 집을 가기 위해 다들 모이고 있어요. 저희 학교 가는 버스 타고 집에 갈 거예요. 현재 시간은 40분이에요. 뭐하세요? 아, 안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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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마. 아들 안녕. 즐거웠어요. 네. 즐거웠어요. 즐거웠어요. 안녕. 안녕.